박혁거세의 난생설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위대한 인물에게는 다 이런 난생설화가 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유명하죠. 파속께서 지난 나흘 초원 경주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거두어서 결국에는 박혁거세를 기른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박혁거세의 킹메이커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소벌돌이죠. 소벌돌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박혁거세의 난생설화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정 곁에 번개불 같은 것이 땅에 드리웠다. 근데 그때 백마 한 마리가 무릎을 꿇어 앉자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찾은 것이 바로 자주새가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그런 요소들이 계속 나타나죠. 빛도 나타나고 백마도 나타나고 자주색 알 예로부터 이제 천자의 색이다라고 말한 것이 자주색인데요. 결국 말이 사람을 보고 말 울음 소리를 길게 내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에 알을 갈라서 얻은 동자가 바로 박혁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에서 태어난 영웅. 신라의 건국시죠. 바로 박혁거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박혁거세에게는 바로 소벌돌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훌륭한 조력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벌돌이는 이분이 세성씨의 조상으로 얘기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씨의 조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최씨의 조상이다 혹은 정씨의 조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소벌돌이라는 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혁거세 옹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 소씨의 연원을 보면은 풍희씨의 후손이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풍희씨의 후손인 적재 추귱이 기원전 42641년 그러니까 이건 뭐 서기 전이죠. 서기 전이니까 6천년이 넘는 그 시기에 풍주 백옥에 도읍을 정하고 전 국토에 무궁화를 심어 성을 소씨 이름을 복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초가 된다라고 해서 이 거의 6천년 전에 그 소씨의 어떤 시조가 있으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어져가지고 이제 신라 육촌의 하나인 고호촌의 촌장 소벌돌이가 바로 이 뒤에 이어서 이렇게 되신 거죠. 너무 이렇게 기네요. 족보가. 6천년이나 6천년이나 되시니까. 검색하다 보니까 뭐 환공 얘기도 나와요. 여기는 소씨에서 족보에. 소씨 족보에서요? 그러면은 소지섭의 초장님인가요? 이 소씨 맞나요? 잘 모르겠네. 거기까지는 또 안 찾아봤는데 이제 소씨 하니까 딱 생각나시는 분이 뭐 그분 몇 개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탄생신화에 보면은 탄생사화라고 해야죠. 탄생사화에 보면은 북방계 요소와 남방계 요소가 같이 잘 섞여 있죠. 백마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기마민족에 있어가지고는 왕공과 연관돼요. 백마라고 하는 거는. 천마. 이거는. 그렇죠. 신라에는 또 하면 신라하면 또 천마총. 이게 상당히. 그런데 박씨. 박혁것의 탄생설화에도 이 천마가 나온다는 거죠. 백마. 그리고 아리라는 거는 특히 이제 동이족의 설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고주몽 탄생신화에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빛은 역시 이제 그 고주몽 신화에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왕권과 관련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애초에 이렇게 뭐 벽이 올 때는 무일푼 뭐 이렇게 그런 게 온 게 아니라 그런 혈통을 가진 인물들이 왔다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지면은. 어떤 왕권의 상징으로서 그런 공통된 코드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 이 혈통이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고 어떤 이 단군의 혈통이라든가 뭐 그런 이 혈통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라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신화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고 봐야겠죠. 사실 건국시조라는 게 뭐 평범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비범한 인물이고 천명을 받는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난생설화라든지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신비스러운 요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뭐 그중에 하나가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자주색인 것 같아요. 실제로 박혁거세의 난생설화에는 자주색 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자주색이라는 게 황제의 색깔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색깔 그 색깔이 이제 자주색이잖아요. 자주색은 이제 고귀한 색깔이죠. 자색인데 그게 이제 기말지의 난생설화에서도 보면은 구름의 색깔이 이제 자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그때 상궁유사에 의하면은 대광명이 어떤 시림이라고 해서 마을 시림에 비추고 자색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드리워진다. 라고 해서 그 자색구름을 보니까 나뭇가지 사이에 금괴가 걸려있더라. 라고 해서 기말지를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색하면은 사람들이 보라색을 많이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보라색이 아니에요. 이게 자색은. 조금 다른 거죠. 좀 더 쉽게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붉은빛을 띠는 포도주. 자주색. 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선홍빛. 선홍빛, 붉은빛을 띠는 자주색. 네. 그런 와인을 좀 주세요. 제가 봤을 때 뭐 경복궁의 이제 기둥 같은 거 보면은 그 자주색이나 자색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을 보면은 또 영화 마블 영화에 보면은 또 타노스가 또 자색이라고. 그건 보라색이죠. 그건 퍼플이죠. 비슷한 거 아니에요? 퍼플? 퍼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색은. 아니야 비슷해요. 아니 그. 타노스. 그러니까 그 보라색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노스 색은 자색이 아니잖아요. 자색은 붉은빛깔 같아요. 거의 붉은 색깔이. 그렇다고 빨간색도 아니고 제대로 된 자색을 보게 되면은 갖고 싶어요. 그런 육망이 들을 거예요. 보셨나 봐요. 그 색깔을 약초 어떤 약초에서도 나와요 이게. 그 색깔이. 그래서 그걸로 딱 술을 담가 놓고 아니면 그거를 염색을 딱 해면은 그 색깔이 나와요. 좀 가져와 주세요. 보기만 할게요. 저도 구해야 돼요.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박혜껏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백마 이런 어떤 기마민족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주색 자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황제 어떤 강력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박혜껏의 그 왕의 호칭이 거서간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강하게 불러서 칸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칸인데 거서 칸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칸이면 뭐냐면 북방의 어떤 그런 어떤 강력함이 또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뭐 어떤 아주 뭐 촌장이다. 이게 뭐 육촌장이 있으니까 아주 촌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촌의 뭐 족장 정도로 이렇게 이거 거서간이라는 건 족장이다. 가로 치고 족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과연 있을까. 그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애초부터 이렇게 부족국가로 시작됐기 때문에 왕권이 강한 인물이 등장하면 안 된다는 그런 편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간은 한으로도 발음돼요. 한 한 간 간 세 가지로 다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다 통용되는 발음이에요. 이게 뭐 한으로 본다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진한 또는 삼한에서부터의 어떤 그 전통성을 또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삼성기 상편에 보면 신라의 옛 땅이 이제 부여의 옛 도읍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삼성기 상편에 보면 고두막한이 을미년 한나라 소왕시에 부여의 옛 도읍을 차지하고 나라의 이름을 동명이라 일컬었는데 이곳은 곧 신라의 옛 땅이다. 이게 그 안함로의 그 삼성기에 보면은 딱 한 번 그 안함로가 신라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신라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딱 한 구절 마지막 구절에 있거든요. 나라 이름이 동명이고 이 동명 부여인데 이곳이 신라의 옛 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라의 옛 땅이 여기였다면 여기에서 이제 부여 황실의 그 딸로서 이렇게 파소가 내려오는 그 첫 지점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이제 되어질 수 있죠. 파소 부인이 온 곳은 더 북쪽에. 더 북쪽. 네. 눈수가라고 하죠. 눈수. 지금의 하얼빈 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이에요. 거기가. 상당히 북쪽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난 육촌은 아마 원래 길림 지역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대거 내려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소 부인은 이제 뒤에 내려간 것 같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길림 지역 길림이시죠. 길림 지역이 신라의 옛 땅이라고 하는 그 기록은 만주 원료고에도 나와요. 신라는 어쨌든 아주 예전 태고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어떤 아주 오랜 시절에는 그 땅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신라가 있었고 그 신라가 지금의 어떤 경주를 중심으로 한 곳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청나라 때 만들어진 만주 원료고에서도 계림, 길림 다 통하는 걸로 기록해놨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탑하기 위해서 오늘은 신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라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고구려는 6대 태조왕부터 인정을 하고 그리고 백제는 8대 고위왕부터 인정을 했는데 신라는 17대 내물왕부터 인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각 왕별로 제위연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신라의 새 기둥이신 박석김, 박혁거세와 그리고 석타래, 그리고 미추왕 이 세 분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다루고요. 각 왕별로 세부적인 역사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박씨의 조상이신 박혁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타래 이분이 바로 또 신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데요. 바로 신라의 4대 왕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고구려의 건국공신 그리고 유리왕도 모셨던 바로 협보, 협보가 외의 땅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큐술 지방에 다파라국을 세우셨는데요. 석타래가 바로 이제 다파라국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석시 왕가의 시조가 되시고 또 다파라국에서 이제 넘어오셔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처럼 그 전대 왕의 사위가 되시죠. 그런데 그 전 왕의 두 아들보다도 이 사위가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바로 박씨성에서 석시로 왕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석타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광개토 퇴왕능비 거기에도 이제 다파라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졸본을 본양으로 여겼다. 본래 그 고향으로 여겼고 그리고 대대로 고구려 태왕의 명을 받아서 백제에 종속된 대화 외에 대항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파라국 출신으로서 이 석타래도 사실은 이제 난생설화가 있어요. 아 아래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데 이분도 이제 범상치 않은 그런 출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석타래의 조상은 고구려의 협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그 지금 석타래 부분에서 사실 석타래의 조상이 협보다. 고구려에 보면은 주몽과 함께 그 나라를 계곡했던 세 명이 나오잖아요. 오이마리 협보라고 나오는데 오이마리라고 하는 두 분은 거기에 남아계시고 그리고 협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정사를 소홀히 하고 있던 유리왕에게 이렇게 간하게 됩니다. 그때 유리왕 시절에는 그때 뭐 수도를 이전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막 일주일간 막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하니까 그때 유리왕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억으로는 한 5개월간 라고 네. 5개월간 사냥을 하고 회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유리왕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을 하니까 노여움을 사서 좌천을 하게 되죠. 이게 붕괴해서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 국봉기에는 그냥 남쪽으로 이주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의 기록이고요. 남쪽 한으로 이주해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 국봉기의 기록은 협보가 남한으로 달아가서 마한산 속에 응가하고 있다. 이게 마한산은 평양이고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수백 가구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별란이 있을 줄 알고 무리를 꿰어서 양식을 싸서 배를 타고 폐수를 따라서 내려왔다. 그래서 해포를 거쳐 몰래 항해하여 구야한국에 이르니 곧 가라해의 북쪽 해안이었다. 몇 달 지나서 아소산으로 옮겨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다파라국의 시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야한국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산은 지금도 보면 화산이 터졌다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도 나오는 일본에 있는 화산이잖아요. 그래서 아소산의 근처에 다파라국의 시조가 바로 이 석탈해고 이 다파라국에서 나온 분이 바로 이 다파라국의 시조가 바로 협보고 그리고 이 다파라국에서 나온 분이 뒤에 석탈해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어떤 뿌리를 뿌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를 제대로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당고기의 어떤 차료 가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씨가 왕위에 등극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바로 왕위가 이어지진 않아요. 5대에는 다시 박씨가 제위를 하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가 언제 9대 버류이사금 9대 버류이사금이 다시 석씨입니다. 그래서 9대에서 12대까지 석씨가 왕을 계속 있다가 이제 13대에 누가 등장을 하시냐면 미추이사금이라고 해서 김씨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1대에서 3대는 박씨. 4대에 석탈해가 딱 등장을 하시고 다시 박씨가 있다가 9대부터 12대까지가 또 석씨가 왕위를 잇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대에 드디어 이제 김씨가 등장을 하시는데요. 김씨 왕조의 조상이자 그리고 경주김씨의 시조라고 알려주신 분은 바로 김할지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제 태어나셨냐면 바로 석탈해 왕 때예요. 석탈해 왕 때 석탈해 왕 상국사기에는 한 9년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석탈해 왕 9년쯤인데 이분도 이제 난생설화가 있어요. 김할지 이분도.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신라 왕조의 그런 새 기둥이신 누구죠? 박혁거세 그리고 석탈해. 그리고 직접 왕을 하진 않으셨지만 김씨 왕조의 조상이 되시는 김할지 이분까지도 난생설화가 있습니다. 이분의 난생설화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김할지의 알자가 순우리말로 란을 뜻하는 거죠. 그 알을 뜻하는 건데 설화를 보면은 시림의 대광명이 비추고 여기서도 빛이 나오죠. 그리고 자색구름이 여기서도 이제 자색이 등장을 합니다. 자색구름이 하늘에서 땅까지 드리워지는데 구름 사이로 보이는 나뭇가지에 금괴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에 호공이 그곳에 이르니 나무 아래에서는 흰 닭이 울고 금괴에서는 빛이 뿜어져 나옴으로 이에 금괴를 열고 얻은 산의 아이가 곧 김할지다. 구름의 색깔이 자색이니 이는 제왕을 상징하는 색이다. 라고 이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대광명 빛이 나오고 자색구름 그리고 여기서는 또 흰 닭이 등장을 하는데요. 흰 닭은 박혜껏에는 백마고 여기는 백닭이네요. 백해. 백해. 아마 이제 봉황보다는 닭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봉황 대신 닭을 등장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꼭 그렇진 않겠지만 그리고 뭐 원래 이제 김할지가 태어난 그 시림을 고쳐서 계림이라고 했다는 거 보니까 그것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림을 국호로 삼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왜 김씨의 조상이 되었냐라는 것을 보면은 금빛 괴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성을 김씨라고 불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왕을 하신 건 아니고요. 김할지의 7대 손이죠. 7대 손이 바로 13대 미추이사금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김할지의 7세 손이 바로 김씨 왕조의 첫 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박혁거스라든가 석탈회라든가 김할지 이 신라 왕계의 조상들을 다 이렇게 신비스럽게 태어나셨잖아요. 이걸 다 그냥 묵둥그려가지고 이건 전설이다. 조작해낸 것이다. 믿을 수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이제 구구절절히 무시하는데 이네들이 쓰는 말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뭐뭐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표현한 방식을 잠깐 몇 개만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이 학술 논문 특히 역사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징거를 대고 이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한다. 그렇게 그 말이 똑똑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게 되면 만일 그렇다면 이게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확실한 추단은 할 수 없지만 그럼 추단은 하지 말아야지. 추단이라는 건 미루어 단정 짓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인정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알려질 수는 없을 것인가? 거기 의문문이 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뭐 뭐뭐를 기초로 해야 맞는 것 같다. 뭐 그냥 뭐뭐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추측성 그런 글들이 이게 많아요. 그리고 후세인의 윤색일 것이다. 그 윤색이 언제 행해졌는지는 불명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것은 신라인의 의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은 신라인의 의도일 것이다. 다 추측성이야. 뭔가 증거를 갖다 대서 결론 짓는 것들이 아니에요. 신라인의 손이 가해진 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라의 상대 내무랑 이전의 왕 계부라든가 아니면 그 역사 기록한 것이 신라인의 손에 의해서 의작으로 추가된 것이 확실한 것이다. 신라인들이 조작해서 썼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광개토 태양비도 정치적이다. 이런 칼럼을 썼잖아요. 너무나 정치적인 광개토 태양비 뭐 이런 식으로 그때도 보면 고구려인을 믿을 수가 없다. 고구려인이 뭐 거짓으로 과장을 하고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을 해서 거짓으로 좀 이렇게 지어낸 것이 광개토 태양비다라고 누가 TV에 나와서 차이나는 클라스인가요?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칼럼도 쓰고 비문 자체도 보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헌도 보면 문헌의 기록을 그냥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논문에 써버리는 그런 추정을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기술이 당대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어떤 사서가 당대에 쓰여졌다. 그리고 후대에 쓰여졌다라고 했을 때 차이점이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당대의 사료나 뭐 금성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데 오히려 강개토 퇴왕비가 너무나도 정치적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나라 학자들 시민 강좌를 열어서 신라사를 강의했던 사람들을 몇 사람 이제 거론을 했지만은 방금 얘기하는 김오씨 차이나는 클라스에 나와서 한 얘기 우리가 삼국사계 초기기록 불신론의 어떤 일본인들의 주장 하고 전혀 구분을 못하겠죠. 그래 놓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마음을 모른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오로지 쟤들은 사실만 밝혀달라. 너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니? 그거를 묻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제 17대 내무랑 이전을 없애버리게 되면 박씨 왕조의 첫 머리인 박혁거세 없어지시죠. 그리고 이제 석씨 왕조의 첫 왕이신 석탈해 역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김씨 왕조의 첫 왕이었던 13대 미추이사금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석씨 왕조는 아예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석씨 왕은 총 8분이 계셨는데 17대 전이기 때문에 석씨 왕조는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은 신라 왕의 그런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이제 중범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복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의 이제 첫 번째 임무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오히려 동조하고 보태고 그것을 한술 더 떠서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실제로 이제 국사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신라는 초기에 박석김 삼성이 왕이 되었던 데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세력 집단이 연합하여 만든 나라였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우리 한성백제 그 학계의 어떤 발표 모습에서 보듯이 이렇게 박석김이 만들어서 연합해서 처음에 어떤 부족 또는 소국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정도로만 알아라 라는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부정하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윤선태 교수는 그때 시민강좌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그때 이제 국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신라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스타스워키트라든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니키우치 히로시라든가 그 사람도 생각이 그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나라가 들어선 건 아니지만 신라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전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가공의 산물이다. 사실은 알에서 나왔다라는 그 부분을 이런 어떤 신화를 이해하는 수준이 굉장히 미달이 된 거예요. 신화라든지 이향기라든지 그걸 꾸몄을 때 처음에 알에서 나왔으면 다 거짓이라는 것이 아닌 거죠. 가령 뭐 탈의 이사금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금빛 괴짝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아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김씨잖아요. 그러면 탈의 이사금 때 김씨계의 무리들이 이때 이주해 왔겠구나. 그 이주한 사람들을 탈의 이사금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이주한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보고서 김씨계의 무리와 우호관계를 맺게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역사적 사실로서 사실은 해석을 하거나 추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면 이 뒤에 온 세력들이 좀 강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강한 그 무리들을 탈의 왕이 필요로 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5대 파사 이사금일 때는 뭐가 되냐면 그 왕비가 있는데요. 그 왕비가 김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탈의 왕 때 김씨계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바로 5대 때는 김씨계가 이제 그 뭐죠? 이 왕비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세력으로 이렇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갖다가 뭐 알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풀지를 않고 아예 거짓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뭐라고 그랬죠? 삐라 삐라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투기 역사만 해석 능력이 떨어진다.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할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대스승이신 수다 소키치를 비롯하여 이케우치 히로시 나가 미치오 이마니시리오 같은 그런 위대한 일본인의 학자들이 해석을 해석을 해놓으시고 역사의 어떤 기본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역사를 재단하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저희 이제 오늘도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또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쯤에서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탑판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또 다 다룬 지금 이 시점에서 마무리 말씀 오늘은 이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사실을 다뤄어야 될 것은 우리 현 사계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들의 식민사기에 동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 뭐 몇 시장이고 더 드려가지고 밝혔어야 하는데 사실 고기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밝힌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이주환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그런 분들 책이 서점에 나와 있으니까 잘 골라서 보시면서 왜곡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개략적이나마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단지 안내자 역할로서 만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10시간 더 하실 수 있는데 교수님은 저희가 또 이제 다른 주제도 한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쯤 하고요. 또 박 씨님 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삼국이 AD 300년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 역사가 1700년 1800년이 안 되는 시간이 돼서 실제로 일본 역사보다 작아진다. 원래 그들이 원래 하던 일보 일제식민사관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일본의 역사보다 작아들은 그런 어떤 역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군 신화도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필요했던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고조선이 망하면서 AD 300년까지는 굉장히 소국 부족국가 이렇게 연명했었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지금 국사교과서에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암기했던 고구려의 태조왕 신라의 내물왕 그 다음에 백제의 고이왕 무슨 체제가 갖춰졌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어떤 프레임에 갖춰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깜짝 놀랐죠. 국사교과서 그리고 강단사학자들이 지금 만들어낸 책들 그리고 지금 국내에 있는 박물관의 어떤 역사기술 그리고 영국박물관 한국관에 있는 AD300년 표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에 의해서 지금 역사가 기술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해방 이후에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어떤 역사적 범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이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여러 번의 녹음을 통해서 좀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보노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번에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을 다루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전부 다 다루면서 물론 이전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구나라는 자료들을 보고 들으면서 정말 많이 뼈저리게 느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윤선태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떤 말도 했었냐면 신라는 역사 기록을 조작했다 조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역사를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오늘 다뤘던 내용들이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에 맞서는 백명의 여자 이야기 뭐 이런 책이나 아니면은 국사 교과서에서 잘못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린아이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그런 역사 교과서나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역사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 해야 되고 그만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세상에 내놓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검증 이라거나 그런 게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타파 시리즈죠. 아, 네. 타파 시리즈. 네, 네. 저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초기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초기 역사만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뭐 일대에서 한 5대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고구려는 7대부터 인정을 하고 백제는 8대부터죠. 아, 고구려는 6대부터죠. 그리고 백제는 8대부터 신라는 무려 17대부터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약 서른분의 왕들이 그리고 그 국가가 역사가 다 날아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더 소름끼치게 놀란 건 뭐냐면 이것이 교과서든 역사책이든 박물관이든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돼서 다 녹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딱 이렇게 명시를 해서 내용을 전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라는 4세기 중반부터 심지어 후반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어린 친구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름끼쳤고 사실 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민사학계 뭐 지금의 이제 강단사학 분들도 조상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석김 근데 그들이 지금 지우고 있는 이 신라의 역사만 하더라도 그들의 조상을 지금 지우고 있는 건데 그들의 조상은 그러면 쓰다 쏘고 끼친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굳건히 세우고 바르게 좀 지키려는 그런 이제 정의로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설득이 되어야 대중들도 마음이 움직이고 동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을 끄고 성력을 쌓아가는 그런 이제 시민 강좌 이상한 시민 강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이제 소통을 하고 터놓고 이제 오픈해서 잘못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기를 이제 고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뵈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는 한번 책을 뭐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책 내용을 또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합니다. 어 네네 좀 의견을 한번 조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동안에 책 소개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 이제 후원금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책 열심히 보고 또 이제 책 소개도 하는 에피소드도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